인생이 여행이라라는 말로 인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연습이 없거든요 여행은 흐름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에는 간의역도 있고 환승역도 있고 종착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봤습니다 간의역은 어떤 것입니까? 종착역을 향해서 가면서 잠시 어려움이 있을 때 쉬고 또 몸을 주스리면서 가야 할 길을 다시 가는 여기 간의역이다 이 환승역은 잘못된 종착역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종착역을 향해서 가면서 깜빡 잊어버렸거나 머뭇거리다가 환승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바꾸어 타지 못하면 엉뚱한 종착역에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여행 엉망으로 됐네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장소가 바로 환승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글을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 여정 가운데 서 있으면서 어느 역에 서서 고민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행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을 동일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표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네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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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인생 여정에 통해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여정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미디안 목동에서 오랫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애굽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에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광야 40년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간이역 같은 곳에서 때로는 환승역 같은 곳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내 인생이 올바로 걸어가는 것일까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인생에 많은 여정을 보냈습니다 참 인생의 여정이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의 마지막 결론 인생 여행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하나님 창조주 주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혼부터 계시고 영혼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더니 내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이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유일한 나의 거처십니다 이 첫 단추의 신앙 고백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똑같이 현재로 존재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거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만드시고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서 하셨다오니 아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결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여행 우리는 인생 여행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간의역 같은 존재를 만나고 환승력의 고민 속에서 내가 이대로 이 여행을 해야 될 것인가 돌이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많이 살아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명확해질 때 우리 인생의 여행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여행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나의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여행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대통령도 노동자도 모든 사람은 같은 시간을 가지고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아멘 바닷가에 아무리 모래성을 많이 쌓아가지고 멋있게 모래성을 쌓아서 이 방은 누나가 쓰고 이 방은 동생이 쓰고 다 해도 홍수가 나서 물이 전진되게 되면 모든 모래성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서 어 이거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인생은 짧다 순식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에덴 교회에 와서 벌써 50대가 되었어요 이야 빨라요 빨라 기어다니는 제가 왔을 때 기어다니는 애들이 요즘 제법 학교 다닌다고 똘똘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이 진짜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간 아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갔네요 지금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 모세는 120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고 보니까 인생 진짜 빠르더라 날아가더라 우리 인생 정말 짧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먹지 이렇게 하지만 또 바꿔 생각하면 죽으려고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존재이다 그 시간이 10대 때는 10키로 20대는 20키로 여러분 내 나이만큼 빠른 속도로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산하시면서 사절에 보면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천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려 해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천년이 하나님의 지나간 어제 같다 한 정점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진짜 짧습니다 네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진짜 짧은 것입니다 한 순간 눈을 뜨면 내 인생이 끝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데도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지난 날의 대통령들이 5년 주어진 임기가 영원할 것처럼 하다가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 이 나라가 서 있습니까 우리의 권력은 너무 짧습니다 내게 주어진 힘은 너무너무 짧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으니 내 힘으로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진시왕이 불로처 불로처 불로처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 50을 못 넘겼어요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난다 머리 안 나요 여러분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이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내게 주어진 힘 이걸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허무한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물질을 가진 재벌도 3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자기의 인기를 자랑하지만 마지막 인생에 섰을 때 정말 허무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많은 이들이지 않습니까 인기 권력 물질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젊은 날에 얼마나 이뻤습니까 이뻐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찬란한 시간을 보낸 부유한 사람도 인생의 노년에 서서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조그마한 병상에 누워서 그저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오늘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아침에 비어서 다르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아멘 푸른 아침에 이 아침은 전성기를 말하겠죠 아침에 전성기를 마련해서 꽃이 피다가 8시간도 안 돼서 꽃이 져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그렇게 풀에 꽃이 못 있어도 8시간 못 가요 전성기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전성기는 금방 사라질 뿐이고 인생의 황혼기에 모든 것이 사라져 마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두시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권력 필요 없어요 권력 필요 없어요 권력 있으면 살아가는 인생 여등 동안에 조금은 도움되겠죠 그러나 필요 없습니다 물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바동바동 거리면서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아도 자식들만 좋아해요 자식들 다 써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면 내가 모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건강하려고 건강식품 먹고 요즘 아스피린도 먹고 이렇게 힘을 해도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짧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오라 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20초만 주십시오 못 이겨요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모세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너무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할 때 이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너무 허무하게 왔다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왜 우리는 환경탓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나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 인생이 이래서 우리는 환경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바뀌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환경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잘못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갖추면 열심히 일할게요 1년 뒤에 열심히 일할게요 내가 요즘 손자, 손녀 보니까 손자, 손녀 다 보고 열심히 일할게요 그날 안 올 수 있습니다 내년 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곧바로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악을 쓰고 일하다가 죽는 만큼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라 오늘 중심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라 내년에 오늘 하십시오 내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바쁘기 때문에 오늘 하십시오 갖추고 나서 할게요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모세를 통하여 설명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라 라고 설명하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을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우리 인생은 길이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이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밀도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한다 내게 젊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내게 물질이 있습니까 오늘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 어려운 고난을 다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아니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이를 전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일이 잘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너무너무 편안해서 내 인생이 그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요즘 살기가 진짜 편안합니다 과거를 생각해보십시오 과거의 우리의 소년 시절 소년 시절을 생각해보십시오 진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편안한 이 시대 사탄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저 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이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남의 평판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욕먹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매이면 하나님이 일 못해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다 듣고 다른 사람이 눈치 다 보고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곧바로 순종해야만 우리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사갈 수 있습니다 물질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진 축복 물질 힘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성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옥영호가 껄껄껄이잖아요 껄 아이고 이렇게 할 걸 아이고 저렇게 할 걸 이거 지옥영호입니다 여러분 껄껄껄하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젊을 때 내가 그렇게 돈 많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할 걸 그랬어요 껄껄껄하지 말라 내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이 어쩌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물질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억합을 깨트리고 주의 귀한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실 때 껄껄껄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자 말이에요 내게 힘을 주셨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그거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내가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할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오늘 하루 그 하루에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헌신된 성도들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의역 같은 곳에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너무 아프다고 쉬고 있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성을 발휘하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승역 같은 곳에서 내가 이 환승에서 바꾸어 타지 못하면 엉뚱한 종착지를 향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결단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환승역 앞에서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밖에 없더라 내 인생의 거처 고향 기댈 수 있는 피는 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더라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축복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오랫동안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 갔다가 팍 나왔을 때 목사님 처음으로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음식도 먹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내 인생을 내 인생의 길을 때로는 활기차게 90킬로로 80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허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물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인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어요 오늘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아 그래 힘을 빼자 힘을 빼자 우리 인생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아멘은요 힘이 빠져야 되는 게 아멘이 돼요 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아멘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노멘 이렇게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힘이 빠져야 합니다 네 힘이 빠지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립니다 좀 젊은 날에 힘이 빠지면 좀 더 가치 있고 더 기름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 힘이 안 빠져 힘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정말 힘이 안 빠져 있다 나는 힘이 안 빠져 있다 힘 빼세요 힘 빼야 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 빼는 것이다 내게 힘이 빠져 있어야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이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힘 자랑하다가 시간 다 가버린 힘 자랑하다가 돈 자랑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철이 빨리 들어야 되고요 힘이 빨리 빠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철이 빨리 듭시다 힘을 빨리 뺍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줄다르기 하지 마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줄을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자녀들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허무한 인생 살아가며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연결되지 못하면 그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은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부모라도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라도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으면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셔요 그래서 부모가 많은 부모가 생각합니다 북산이에요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이 자녀에게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되면 여러분은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보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가족과 작별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언젠가는 작별합니다 작별 이별 언젠가는 작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토록 젊고 건강했던 부모가 어느 순간 나를 떠나게 될 때 참 비참하잖아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지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가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언젠가는 마지막 종착역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 진짜 인생 허무하다 내 인생 진짜 허무하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서시겠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어요 인생이 빨라지고 있어요 9 8 7 인생이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DNA 조작해가지고 내 인생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 약이 좋아져서 내 인생이 길어질 것이다 6 5 4 아니야 나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야 3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남겨야 돼 2 1 내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준비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인생 여행이다 인생은 흐름입니다 인생은 흐름입니다 다시 살 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젊을 때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살 수 없어요 인생은 흐름입니다 쭉 흘러가는 흐름 속에 마지막 시간 딱 되면 그만 올라오라 하면 가야 되는 인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되고 존귀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